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매일 게임입니다. 이제 스테미너가 없지만 1분 후 스테미너가 되어있습니다. 스테미너의 스테미너의 스테미너는 4AM 한국때문에만 1분 후 VGM 저는 엘소드 VGM을 듣고 저는 엘소드 VGM을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했습니다. 3-4월부터 매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 헬로 헤레스, 헬로 렌테, 엔젤릭스 아니 팝이네면 안 주무세요? 헬로 레비아 그래서 제가 세하, 슬비, 하라피 대리, 리젠트 3년 동안 이 VGM, 알테라 VGM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듣고 알테라의 마지막 스테이지만 29, 28, 29 저는 알테라의 스테이지만 항상 알테라의 스테미너에 갔고 알테라의 스테미너에 갔고 오래갖고 그 시간을 기억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제 친구의 스테이지만 스테미너에 갔고 저런 그런 사정이 있군요. 뭐 할 일도 없으실텐데 엘소드 배기음이라도 들으면서 좀 휴식의 시간을 갖추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네. 이거 제가 친구의 가사를 기다려주셔서 우유를 medi의 제이홉에서 제이홉에서 샬르에 신용도리도 샬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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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아르테라에 계셨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7년 전에. 그 시간에는 엘스토트의 가장 좋은 퍼포먼스였어요. 엘소드에서 제 엘소드의 비디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소드를 멈췄습니다. 그냥 기억이 나요. 잠시만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글쎄요. 그리고 잠시요. 아침에 잠시요. 아, 엘소드 배경음악 잘 어울리네. 잠시요. 여기가 두 잎이 나가. 헤매. 요새가 각. soll풍기 asylum. 제거하는 후 뒤로 던져를 보고. 회로 던져를 볼 수 있고, 제게가 매우 깊지 않고. 해산던지 생각하는 헤매. 에어컨에 bleeding. 이 정도라. 슬퍼야. 저는 트위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든 캐릭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정한 글창이라면 이제 4시에 스테미너가 피로도가 충전이 되면 밥을 해야죠. 이번에는 유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없죠. 저는 9 캐릭터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제 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팬 나쁜 이 게임은 또 pvp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분들은 안 주무시나? 내신데 지금? 네, 그럴만한 일이 있었죠. 네, 좋은 일은 아니지만. Don't worry, Jalex. I will get a special agent. Special agent costume. This Thursday. I'm waiting dead. I'm okay. Don't worry, Jalex. I'm okay. 저도 방에 모기가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니까 없어지더라구요. 모기도 안 좋은 거라는 모양입니다. 이런 젠제. 모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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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read it 세아스 스페셜 에겐의 질문은 좋겠습니다. 밑에 랩의 사진은 세아스 스페셜 에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좀 풀려버렸어요 항상 프로모션 아빠드가 좋은 퀄리티가 있어요 스페셜 에이전트는 내일 출시되면, 아직도 못끼리 유리 스페셜 에이전트는 아직도 못끼리 네, 오히려 배하드도 잘 안나오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 하드만 돕니다 실제로 그렇게 극셋을 많이 맞췄고 뭐 드랍률에 별 차이도 없는데, 왜 고생을 하면서 배하를 돌아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제 토벌전 나오는 날부터 계속 돌았거든요 혹시나 혹시나 해서 배하 하드를 다 돌아봤는데 돌면서 그 결과를 적어봤는데 하드가 훨씬 잘 나오더군요 친구도 마찬가지구 그래서 하드만 돌고 있습니다 배하 돌면은 그 말래 크리스탈 하나 더 나오죠 30만원 더 봤는데 필요없다, 난 빨리 돌겠다 제가 또 하루에 돌리는 캐릭이 3개나 되서 좀 힘들어요, 잘 돌리게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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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맨 개 Finanz 타딩 캔딩 에 Euh 에 에 캔딩 히 네 assa 예 에 업 .. 네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죠 대하가르를 돌면은 한판에 4,5분은 걸리니까 이게 한 캐릭터도 돌리려면은 꽤 빡세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글창도 아니고요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트위치 라이브 스트리밍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에스드가 정말 옛 게임이라서 저는 트위치와 유튜브에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지만 크루저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PC 스파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 PC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드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겠죠 그냥 하나 클리창이라면 9키리 2벌전 다 돌리고 요게 클리창이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면서 차차 줄어들긴 해요 이제 슬비는 극사세에서 다 맞췄기 때문에 2벌전 안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하피랑 세아는 아직 맞추려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돌아야죠 도움에 인간 trouble 다시 meant 여겨는 조금씩 je정 영상은 이를 더 ide해ubl Um, 정장 explod 엘리스는 무엇일까요? 엘리스는 무엇일까요? 클로저에서 라프 스트리밍을 원하시면 더블 플랫폼 아니면 스피리젯 6도 엘리스는 스칼리아이크의 i7 CPU 오버클락 에디션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 PC도 미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 아직 안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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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더블피스죠 티비 카드가 도와되면 패드피스 1, 또 다른 하이 스펙 게임 지금 외국인이 얘기를 해주는게 카운터를 2개를 써가지고 하나는 게임용으로 하고 하나는 방송용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그냥 계획 중에 있어요 저런 게임이 하나는 자, 개인적으로 둘이 그냥 인코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 시간부터 제 PC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니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4K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게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streamer입니다. 아우 오케이 세화특수요원은 바로 방송하는 날 업데이트 된 날 바로 해야죠 예, sad, but now the time is not that good to watch the live streaming and it's not my usual live streaming timing, so this game is closed many kinds of reasons it's okay there are 7 people, not the leader, so it's okay Jelice, don't believe me Oh Jelice turning 제 라이브 스트리밍은 매일 일어날 것 같네요 저는 플랜을 변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만약 오늘의 마지막 게임을 잊으면 내일 또는 촬영 버전을 잊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솔직히 말했지 저는 제가 스트리머와 잡이라는 말은 아니였는데 이게 지금 케이터가 도저히 커버를 돌게 하는 적절하지 않은 스페이거든요 지금 베놈사셋이에요 근데 뭐 대충 돌만하.. 아유.. 대충 돌만 하죠 근데 제 친구도 이제 저 유리가 스펙이 그냥 들었거든요 저 친구는 이제 죽기가 레비아라서 그 슬비는.. 아 유리는 스펙이 제대로 갖추지가 않았습니다 뭐 하드를 돌지 비하드를 돌지는 개인 선택입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귀차니즘이 큰 사람이라 마이크든 연 스페이스 그래서 렛츠는 렛츠는 렛츠가 아우 너 이 새끼로 네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이 동인 게임이 이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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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강키는데 죽어 왜 강키는데 죽어 왜 조금 돈이 없지만 이제 스트리밍 즐거워 네 다음 페이지로 내일 내일 아하하하 엘소 플레이 좋지? 나쁘지 이 게임 엘소의 게임 많으신 아 아 나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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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잘 안죽는데 아 뭐 방송 때 막 하다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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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맥 아 아 지나 못 아 으 빛 햘 빛 있어서는 제가 마음에 들어요. 라디가 그냥 제거하세요. 이때는 제거하실 때, 이때는 제거하자면 제가 제거하러 가라. 그리고 그 때에 완전 공절받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지. 네 방송이래요 이게 사인파티를 하게되면 이렇게 렉이 심해집니다 쩋 엄청나게 센데 티나는 트렁캐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 많은 팀의 플레이어스 어쩔 수 없죠 그건 야 넘겼다 I can finish it 그쵸 티라가 엄청 세더라구요 뭐 감사한 일이죠 허허허허허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 피플 이만 깨 미그 네 letting arrangement 다음의 캐릭터는 메일라이싱, 그리고 트레이너입니다. 제 라이브 스트리밍의 채팅룸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가? 오, 매치. 다시, 티나. 마법성이 티나야! 파트 게시판이 있으면 안돼요. 제가 그런게 있는 게임 많이 해봤는데, 좋은게 아니야. 그런거 있으면 직업 가려받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진짜 별로더라구요. 있으니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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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렌즈 스펙이 캔슬적이네요 디아메트가 녹아내리지 않네요 스펙이라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안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항상 잘하는 사람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는 충분한 속도입니다 아우 그렇죠 부서 넘어가죠 파트 게임 시판이 있는 게 겪어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음 아우 요새는 뭐 뭐 플루스라는 게임에서 무조갱은 최경 컨텐츠를 하기엔 약간 쉬운 감이 있어졌기 때문에 다들 스펙은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이걸 못 깨고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면 제가 혼자 깰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제가 혼자 깰 수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뭐 이자의 단독 무대죠 투르 데임이 있기 때문에 투르 데임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피니쉬 시스템이 좀 이상해 근데 저는 피니쉬 시스템을 쓰다니 왜 안보여 우왕좌왕하는게 군대 훈련하는데 뭐하는 것 같아 네 네 그래도 착취력이 다 모여줍니다 저거 그럼 저거 나 차가워 나 흠 아 라프 스트리밍 토호 뮤직렉 랩스 랩스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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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소드 비지엠 그는 그 티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괴롭혔지만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힘들게 외국인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티나가 OP 많은 사람들이 마법사회 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티나가 OP 그래서 그녀의 경우도 게임은 아니지만 사회에 사회에 출연했을 때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게임이 아니었죠. 한국에서는 사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아마 엘소드의 기억이 없죠. 나빼야 돼 이게? 네 이게 제가 결정렬을 3개를 쓸 때까지 안 넘어간다 요거는 이제 파티가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듯하면 이번에도 열심히 딜을 해야겠어요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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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 카펫 네 저랑 친구가 기본을 하니까 그냥 그냥 괜찮아요 이 게임은 한국 게임이 너무 담아되어 한국 액션 RPG 사실은 KOG는 오피셜으로 말했지만 페이트빈은 내추럴 방금 트롤 직전이었죠? 딜이 욕심나면 이러면 안돼요 쩌스 아 랩 랩 오케이 그 문제는요. 음... 제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을 공부했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게임을 시작했을 때 파티 플레이 그냥 타이밍을 시작했을 때 엘소드에서는 엘소드의 커뮤니티에 대해 잘 모르겠지요. 하지만 엘소드에 대해 말했죠. 그래서 엘소드에 대해 말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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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러즈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맞죠? 에코러즈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맞죠? 그래서 KUG, Nadiq Games, Nexen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엘스워드, 크로즈와 알피엘이 시작했습니다 엘스워드, 알피엘이 지금 납작되고, 그래서 그냥 크로즈 비디오를 만들고 크로즈의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럴이 왜 이리 가고있어? 왜 이리 가고? 정신이 죽는다 쪼개는다 내가 컨설트리는게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ㄷㄷ 어이힣 고급수 이게 다가올게요 힣 힣 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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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디에스 전 뭐 죽는거야 뭐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거죠 이게 스펙이 아직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죽는건 당연한거라 오피셜으로는 세아 슬비 세아 슬비는 보이지만 ㄷㄷ 엘라투 페이지 엘라투 페이지 나쁘지 세아, 세아 크로스 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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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rolling the up now 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ybe... anyone cannot ensure about that. The last member of the blackhead of the female or male. Nobody can ensure. I'm not perfect. I'm not perfect. Is it? I'm not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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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스태어 타입은? 저의 스태어 타입은? 저의 스태어 타입은? 헤잇 오! 나.. 아하핰핰핰핰핰핰 어우 그 얘얀 ㅏ sehen 나 1매, there is trainer, 하하하하 And BlackRam has 2 female, 2 male, and 1 is... Anyway, not 3 males 1 hybrid, yes, I find the word, 1 hybrid I don't think it's a great Melee, but I don't think so Now if you try it, you can relax Or do you want to be able to control your player? Let's try it So let's try it I want to keep your players I need to crush them 한국의 트위터 저는 트위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는 한국의 트위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는 한국의 트위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트위터코리언은 정말 콜랍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I got a smoke and put the skating and circle light it because there is no circle of animal Let me take some 10 minutes rest See you after 10 minutes The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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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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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m. 모기약 같은 거 좀 쎄야죠 뭐. 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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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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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atch the bug, sorry. Okay, let's go again. Okay. I'm not bad. I'm not bad. Tap, tap, fire, boost. Tap, fire, boost. Let's go. Let's go. Okay. Let's go. 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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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랜시 랜시 헬롤롤 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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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는 너무 에스티 에어프라스 선수는 모두 좋았다 네, 제가 리그오브레젠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그 게임은 나쁘지 않지만... 내가 너무 즐거운 게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리그오브레젠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제가 조금 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매스 레벨은 2주일이면... 2주일이면 2주일이 필요합니다. 센스로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약 5... 5,000시간 정도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아맞습니다. 멜쏠은 1주일이 설득합니다. Ț지마는 어떤 게임이 느껴지는 거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랩크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not b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bonnie. Welcome. I couldn't see you. I played the Tiamat because here is too hard to check the commands when I play. Well, I have no reason to play this game now. Actually, you don't need to be B slot if you don't play raid for time run. Because A soldier is large enough already. Because A soldier is large enough already. Oh, it's too hard to check the Tiamat. Ah, it's too hard. Again, again, again. Jus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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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Just... I'll be out. I'll be out. I'll be around. See you. W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 적당히 적믹해지는 것 같습니다. 엘소드의 시스템은 첫번째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게임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 게임의 클로저스는 그런 시스템이 없죠. 지금 보면, 그냥 A 슬롯을 보면, 모든 스케일은 A 슬롯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B 슬롯을 사용해요. 및 시간을 recherch시키는거 같습니다. 라이드로 라이드로 타이밍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데룰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데룰에 사용할 필요가 없죠. 사실, 비데룰은 비데룰은 비데룰이 없습니다.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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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의 아이씨 Oh my god Not bad Sorry, I played this dungeon. It's hard to check the commands. I will answer later.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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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쩔쩔 오케이, 끝났습니다 아.. 어디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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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게임은 엘소드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설명을 한 번 한 번 해볼께요 아바타 아바타 옵션은 게임에 많이 효과가 없지만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해볼께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아베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게임 끝까지 10-20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또 다른 것들은 그냥 실력을 구입하여 실력이 없으면, 실력은 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크래프팅은 이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 because if the endgame item is trade-able that means that game is a pay to win if you buy the endgame item with just 10,000$, the game is the end now El Sudd problem is one of the problem is that first 12 enhanced weapon you can buy with one thousand$ then you will be the strongest player in the game is the problem 그리고 이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나씩 공부할 수 있을거에요. 아니 아니 아니. 퀘스트는 퀘스트가 없지. 그냥 한 퀘스트, 하지만 에피퀘스트에서 퀘스트 퀘스트는 퀘스트 퀘스트는 퀘스트 또는 퀘스트 퀘스트를 퀘스트할 수 없지. 그래서 또 필요가 없지.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치고,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치고,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침을 마치고, 아침을 마치고, 아침을 마치고,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롯데이, 저는 아시오에 출기, 선생님. 저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치고, 아마 긴것입니다. 소스의을 마치고, 그리고, 그의 롯데이, 중앙에, îl think of the color of the body. 공개 평화, 스트리밍 뚜껑으로 특기한테뿐을 마치고, 그리고, 이런制도 안부잡고, 압력, 트리밍이 더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송의 끝이 어디있어? 솔직히 조금 슬픈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다 했었어요 사실은 크로드스의 질문을 듣는 것들은 정말 많이 듣는 것들입니다. 비스토드가 없나요? 비스토드가 없나요? 비스토드가 없나요? 비스토드가 없나요? 이런 거 이 게임은 그렇게 비스토드가 없나요 알쏘드가 없나요 초콜릿을 좋아해요 비스토드가 없나요 사실은 비스토드가 없나요 비스토드가 없나요 모든 스킬은 19개입니다 비스토드가 21개입니다 크로저 시즌의 이동이 consist나요 크로저 시즌은 그 이즈의 게임 상황이 다 빨리 보자 이 상황은 좀 이상하지만, 잘 설명할 수 없음. 띄아메트의 솔로는 어떻게 게임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4, 3, 3, 5 스케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스케일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글로벌 서버가 아직 없어졌어요. 하지만, 나디 게임은 아티나를 공개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티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티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게임 오 마이 갓, 데일 브릭 한국에서는 라이징슨을 볼 수 있습니다. 밥을 좀 먹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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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